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TV조선의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중결승전에서 공개된 작곡가 신곡 미션 경영곡 열곡이 음원으로 선보인다는 소식 전해드립니다. 작곡가 신곡 미션은 영탁의 찐이야, 양지은의 그 강을 건너지 마오듯 음원 차트를 석권한 대표곡들을 탄생시킨 레전드 미션으로 이번에도 국민 가요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번 음원 발매에는 박성훈, 송도현, 안성훈, 진해성, 진옥, 송민준, 박지현, 최수호, 수혁진, 나상도의 노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노래는 그들의 특유의 매력과 개성이 돋보이며 음원 차트에서 높은 순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편 오리지널 트로트 오디션 미스터트롯2 새로운 전설의 시작 대망의 결승전을 3월 16일 목요일 밤 9시 30분에 방송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미스터트롯2 중결승전에서 공개된 미션 경영곡 열고기 음원으로 선보인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